고기도 좋네? 고기도 좋다.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다. 괜찮네. 나는 너무 몰라 먹는 걸. 진짜 우물한 염자야, 우물한 염자. 우물한 염자. 난 너무 몰라. 무안니티를 모르셨구나. 아니에요. 진짜 밝아 보겠다. 저요? 아니에요. 진짜. 이제 기억해 둘게. 저는 항상 좋습니다. 이게 진짜 자기 좋을 때가 표정이 돼. 아니에요. 저는 항상 좋습니다. 떠 있어, 지금. 선생님이 저 너무 좋아한다, 지금. 무안니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 부담이 없으니까. 다 가져와. 상추. 상추 많이 드세요? 나 상추 좋아해. 잠깐만요. 그렇지. 진짜 많이 드세요. 된다, 이제? 네. 구움이 되나? 네. 준비된다. 위한테 한번 물어봐. 괜찮냐, 지금 문을. 오늘 정말 저는 자신 있습니다. 냉면 먹을래? 우선 고기에 집중할까? 일단 여기가 된장찌개랑 공기밥이 머한 리피렐이에요. 진짜? 어디야 여기? 뭐가 남아? 공기밥이 머한 리피렐이에요. 그거는 고기를 같이 먹게 하려는. 그런데 원래 그걸로 워밍업을 같이 해줘야 하고. 워밍업이네요. 그렇지? 고기. 고기만 많이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심상치 않아요. 원하신데요? 네. 원하는 취향. 됐습니다. 뭐 먼저 구울까요? 원래 얇은 걸 먼저 구워요. 아, 그래요? 아, 맛있겠다. 삼겹살은 철판에 구워야 또. 네, 그렇죠? 아니에요. 오빠, 제가 구워드릴게. 어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오빠가 할게. 그래, 이치만 해. 그렇지. 그렇지. 그걸 잘 안 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콩나물이도. 아파, 이거. 아니, 동양이 안 돼있어서. 아뇌놌놌놌놌놌놌놌놌놌놌놌놌. 다 괜찮은데요? 같은 그동안. 아, 여기에. 아, 네. 아, 네. 네, 네. 이렇게 매개하는 거죠. 아우, 원희야. 누가 나보러 묶기만 한다고 그랬어.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 허당이에요, 진짜. 왜 그래? 난 못 모르는 거야. 제가 구워야 되는데. 아니야 오빠, 고기 자르는 거 좋아해. 감사합니다. 고기 자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빠? 몇 있지?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우, 맛있겠다. 저 바지 하나만 사 입고 와도 될까요, 오빠? 저 바지 하나만 사 입고 와도 될까요, 오빠? 바지를 사 입는다고? 네.